야, 김소림. 얘기 좀 해. 귀신 보셨어요? 아니, 머리 고무조끼리 내려온 거야. 고무자 하나만 줘봐 일단. 너 언니가 여기 지금 얼마나 힘들게 구하는지 알지? 너 한 번이라도 대출자 낸 적이... 뭐? 밥하고 청소해, 네가 다 해? 기다려. 건우 전화 왔다. 언니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고. 소림이 상경 내 가냐고? 가야지. 그냥 밥 먹으러 가는 거야. 야, 너 밥 차려 안 했으니까 먹고 가. 다이어트 한 장 거르지 말고. 엄마 또 나한테 뭐라 그런다. 빨리 넘겨줄게. 이거.